순비 포토 프로그램 순비 포토 프로그램은 일단 순비라는 뜻이 제주의 해녀분들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고 숨을 참았다가 나오면서 내는 소리, 그런 제주의 전통적인 단어를 제주 신라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순비 정원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순비 정원에서 어떤 특별한 추억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남겨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이런 순비 포토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고요. 실내 장소랑 실외, 바깥 장소가 있는데요. 실내 장소로는 저희 신라호텔 대연회장 한라울이라고 있는데 약간의 한국적인 정서와 미국적인 정서가 맞물어진 실내 장소에서는 제일 반응이 좋은 코스고요. 야외로 나오면 쉬리벤치라고 해서 바다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수영장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인데 이국적인 풍경이 어우러져서 좋은 느낌의 사진 샷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돼요. 처음에 오시면 조금 서먹서먹해서 멋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시간 동안 계속 포인트를 돌면서 사진 촬영을 해드리면 1시간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돈독해지는 그런 경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프로그램이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